눈 흔들어주세요 눈 흔들어주세요 눈 흔들어오고 사진 찍어야지 나 두 곡이셔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우리의 집보들 목이 침이 6개예요? 네. 아, 안 들리셨네. 안 들려요. 사진 찍기 바쁘고 댓글 달리기 바쁘지. 아이, 고맙습니다. 실수하셨어요, 오늘? 아, 막판에 벗겨졌어요, 막판에. 어떠셨어요, 소감이? 정신없이 했지만, 또 시간 내면 하고요. 우리가 이제 한 번 하잖아? 그러면 이제 우리 후대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. 그러니까. 너희들이 생방을 알아? 그러면 할 수 있어. 알겠습니다, 선배님. 너무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